원자로 원자로부터 복싱 생각이야 이게 우리가 저걸 봐서 그래 영상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 기억이 다 나 영원한 우리의 공원에 대해 주의하자 이를 바랍니다 이 시각에 대해 말하는 동작을 말해 여쭙을 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전달하는 비율이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공원 이 배우는 나라가 이를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회에 대한 저는 말하자 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공원 정답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픽이 뜨거운 것 같아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상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이 친구야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 손이 또 어디야? 안 터진게 다행이다 안 터진게 다행이다 명시들어 3마리 열심히 치우세요 설마 우리 뽑아야 되나 엘리펀트 나도 엘리펀트다 보병 가서 엘리펀트 갈 거니까 보병 갈까? 아니면은 엘리펀트 한 마리만 뽑고 지상 그냥 지상 갈까? 엘리펀트 한 마리만 뽑고 지상으로 가자 탱크 탱크 쪽이 날 거 같아 보병 조금 질렸지? 어 많이 질렸어 솔직히 난 공중 가고 싶어 공중 갈까 그럼? 공중으로 가자 느긋하게 해야 느긋하게 시간 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 남아도는 저거 저거 돈부터 먹어야지 리액터 두 개 올렸고 여기에 뭐가 있으려나 폭포가 있네 아 수영하고 싶다 너무 더워 진짜 끔찍해 정체를 한 번 갈까? 정체를 한 번 갈까? 너 스프레트는 셋이야? 너한테? 응 팀 하나 다 줬구만 너한테 뭐 뭐 너 좋아? 아니 됐어 필요없어 올버린을 왜 줬을까 몰라 이놈의 가리지 이라는 말은 계속 진짜 씨 한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 엘리스 데다 이거 씨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어 개만 떠가지고 어 어 기지있다 바로 위에 응 뺏으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스파르탄 셋이면 해볼만해 으응 정압연구소 나머지 한 칸은 뭐 지을거냐 아니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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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둔 건물 아 요거를 먹을 수가 있네 어 저 포탑 센데? 쎄? 포탑 뭐 있어 저거? 어 너 나와라 너 그냥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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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러지다 이렇게 쓰러지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필드 아머리 컴플리트 야 아우쌕 잘못갔네 아니 이거 아 근데 어차피 내꺼는 쉴드라서 쉴드 정말 안차네 트윈 엔진 리서치 원자로로 저거 끌고 가야돼 일일이 리서치 두개구나 일단 예비병력 이거부터 업그레이드 같은데 애들 빨리 뽑기 해주는거 예아 포탑만 보시면 얘들은 별거 없어 그래 땡큐 포탑이 하나 더 있구나 뒤쪽에 있네 사거리가 좀 도돈 뭐가지 무시해도 될거 같긴 한데 아 두개네 두개 뒤쪽에 두개 있었어? 응 총 네개 있으나보다 그 테란기기처럼 그러가 보네 음.. 아.. 엄폐 안돼? 돌뒤로? 그런나봐 죽더라도 한번.. 째끼도 해볼까? 깨졌고.. 하나 더 있지 여기.. 아.. 실드 올라갔냐? 이런.. 아.. 야.. 올버린이 진짜 약하다 오케이 됐다 보병 나와나 안 나와나 잘 봐 뽑을게 뭐가 있지? 너 뭐할.. 우리 그.. 호넷 업글 좀 다 해놓을까? 지금 한번만 더 찍으면 돼 어떤거? 리서치? 응 지원군도 지금 찍어놓자 이거 인구 들려주는거 어.. 뭐 왔다 저것도 뭐야 뱀파이어 오케이 런처 쏘.. 런처나 저.. 저 효수가 진짜 세긴 세네 잠깐만 인구 늘려주는게.. 너 뭐 찍었어 방금 저거 그.. 저게 뭐냐 엘레판트 강화 알았어 인구? 찍었어 어.. 인구 찍었어 엘레판트 강화 엘레판트 강화 이동할 때 엘리판트만 뽑을래? 그러면 엘리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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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마리 뽑으면은 게임 끝난거 같은데 그걸 뭐로 잡을거야 애들이 그냥 잡힐거 같아 이번에 아까 전에 데미지 들어오는거 봐서는 열 마리가 동시에 딱 시즈모드로 하는 순간 게임 끝나는거야 임리판트 부셨다 아 이거 메인 기술 부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다 부셔지네 으흥 20초 더 걸려 씨 돈 뭐하나 바로바로 가자 여기 그냥 물자만 많이 뽑자 물자만 필요한건 돈이니까 이거 카고 데리고 올래? 그.. 응 그래 어떻게 움직이려나? 세상에 엘레판트 업그레 해놨거든 중형 맥블라스트 이거 뭐야 응? 맥블라스트의 태양이 적재량이 두발로 증가합니다 아 그거 공중에서 폭격하는거 아아 그거 추가하는거 그니까 단기 하나 타겟은 세게 되세요 타겟 하나 타겟을 때네 싸움은 피하라고? 아 무조건 싸울건데 이거 터지면 터지니까 보호해 까짓거 왜 이거 안지워 기지찍고 됐어 찍고있어요 맞다 여기 울벌이 나한테 대신 넘길게 울벌이 그냥 가져마 아아 피가 어째 땡겨 기지 방어를 안하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되나 저 셔츠 감히 지나가 포탑있다 쭉 달려볼까 야씨 어그리랑 어그른 다 끌고 플로드 건물 있냐 오케이 포탑을 좀 부셔야 되는데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제 여기 기지 안에 있을 것 같아 넓이 넓이가 꽤 넓으면 돼 기지 안에 있을 것 같아 있겠지 그 위에 즉 완전히 거기 빈 공간인데 지금 야 탱크 됐다 빠져 빠져 달려서 도망가 하나 정도는 놓쳐도 뭐 상관없겠지 아 플로드랑 싸우고 있었네 애들 한쪽면에서는 아니 기계도 공격을 한단 말이야 이제는 으흠 세상에 그냥 그냥 막 나가니까 저거 다 여기까지 전진하자 오 쎈데 과연된 자칼 아 너넨스트 그거 넘길게 차라리 뭐 저거 엘리펀트 그 넘겨서 뭐하게 해 흐흫 이거 뭐 이거는 아예 끊지도 못하니 한번 연결하면은 씨 뭐 훔치고 있다 오케이 훔쳤다 뱀파이어 아 그거 스킬 쏴봐 스킬 몰라 뭔지 모르겠어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래 그래 공격이 이렇게 느려 공격이 한방세면 세는가 보지 전혀 세 보이지 않은데 미안하지만 마치 오줌줄기 끊긴 것처럼 아 겁나 약해 뭔가 센게 떨어지는데 야 뒤에 뒤에 저거 있구나 뒤에 런처 뒤에 런처 뒤에 플러이드 런처 뒤에 플러이드 런처 런처 잡아 알아 알아 보고 있는지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 공격하라 그래 내리면 좋은거고 꽤 멀리 있나보다 심지어 흠흠 아 얘가 공중공격은 세네 그래 대공격인가 보네 오 스프라탄 떨어졌네 어 그래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하고 다 돈이야 반팔 20개 잡으라고? 오케이 쓰러지자 스파탄 하나 돈 완전 빨리 올라가는데? 어? 우리 기재모 터졌어 네 업계획 다 했어 아 깜짝이야 업계획 다 했어 센거 공격 한대먹고 터지는줄 알았네 업계획 다했어 업계획할게 없어 오케이 잡았다 공중 뽑는게 어딨지? 저쪽 원래 본진 첫번째 본진 밑에 거기엔 없어? 거기는 저거 차량? 차량 그걸 강화하고 있어 음... 요건가? 아닌데 요건가 여기 있구나 벌쳐 가도 돼 벌쳐? 됐어 지상은 잘 잡아? 기가 벌쳐가 지상은 진짜 잘 잡아 아까 전에 저번에서 온거 하지만 지상은 잘 잡아 뭐 뽑냐? 그거 호넷인가? 어 스파트 또 넣었네 이 차례 이 차례 모든 강화 다 해볼까? 병력 뽑자 이제 상관은 없긴 한데 꼬바를 사과도 없어 나는 모든 강화를 다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또 또 어디서 나왔대? 아 활사가 됐구나 저기 호네 뭐하냐? 3마리 뭐? 기지에 호네 3마리 그냥 모아놓고 있는 놈들아 지금 그냥 모아놓고 있는 놈들아 지금 자아 올라가 볼까 자아 애들 피가 좀 차야되는데 오오 타야되는데 살수가 없다 피가 없다 애가 어떡해 쟤 이속.. 이속 왜이렇게 빨라 쟤 탱크 미쳤는데 아니 그 폴로우더 공격하는게 어디있는거야 지금 저 위쪽에 있는건 확실한데 저 위쪽에 있는건 확실한데 어 잠깐만 사이클롭스 없지 열어봐 압수 압수 수리해야겠다 씨 깜짝이야 비싼거 같다 맞춤 헌터갔어? 야 헌터 그쪽으로 간다 조심해라 고든지 말든지 호넷이 뭐냐 일곱마리? 여덟마리 호넷이 여덟이요 응 어 아니 저놈의 기계들 저거 시 스파라탄 너무 빡세게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왜 킬이라는거 쟤넷 equal서 어 샛 탱크 탱크만 온거 아니야 부르트도 왔는데 다 병신아 왜 타지를 못하니 세상에 나머지는 너 뽑은데 써라 나보고 뽑으라고 응 뽑기 싫은데 폭격하고 싶은데 뭘로 아 자원으로? 내 발 쏠 수 있어 그래 이야 버이처 멋진다 저게 포야 버이처 저기 쏘는게 기관포가 아니라 빵빵빵서 쏘다 저 스포는 터뜨렸지 저 스포는 터뜨렸지 뭐 저기 스포는 쏘는거 어딘지 몰라 여기 있잖아 오른쪽에 오른쪽 블러드 런처 어느쪽에 있다고 응 아까 니가 싸우던 기지 니가 싸우던 기지 아아 사왔다 땡큐 거기에 있었구나 기지에 혼은 한마리 더 있다 대체 너 혼내서 몇마리 뽑은거야 지금 대체 너 혼내서 몇마리 뽑은거야 지금 대체 너 혼내서 몇마리 뽑은거야 지금 스파르타 아저씨들 이동합시다 야아 금방 죽는거봐 저것 전부다 저 놈들고 호넷이 엄청 세긴 세다 모이니깐 답이 없네 애들도 중요한 엘레펀드 안 움직이고 있어 펀드 천천히 가면 되지 뭐 기진해둔간 체력이 다 났어 계속 맞아가지고 아 저것들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디지 터졌다 흐헤헤헤헤 막탄앤백으로 때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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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파이어 라스트 하나 안가져 엘레반트 이동 시키지 그리야 내 피 왜 이렇게 안차니 안차 최상 안차 도대상 안차 모든 업그레 다했다 아 하나 뺐다 하나 뺐다 하나 뺐다 하나 뺐다 하나 뺐다 가오스 뺐고 가오스 뺐고 다했다 아 터지겠는데 야 이거 뭐가 터져 플러드 돼? 플러드를 내가 보고 있었다 나도 수리해야겠다 땡큐 땡큐인데 커질 것 같은데 코어가 문제가 아니야 내 엘리펀트가 커지려고 한다고 지금 야 저 수퍼 플러드 런처 플러드 런처부터 붙여 런처 못 이동시켜 기기 이동시켜 이동한다 얘들이 진짜 좀 짜증나긴 한다 재생한다는게 이게 왜 안 시켜 올라가라고 임마 계속 수리 시켜야겠다 이 기지 앞에서 엘리펀트 애들을 보낸다 이따가 두고 2번째 히어로 합시다 진짜 마지막 최후의 타임을 맞춰가지고 보내는거 진짜 너도 맥손이야? 응 거의 빈사상텐데 지금? 나도 작거든 끝 원자로 온비즈 원자로만 빨리 이동시켜 뭐있냐? 씨 반초 후에 건설 가능 반초 후에 건설 가능 아 여기서 나왔구나 애들이 으흠 아 짜식네 가운데 이동시켜 떨궈버려 여깄구나 얘들은 또 어디서 왔대 코버넌트 됐다 어휴 저것만 보는거야? 그런가 본데 배송완료 도전과제 마지막 미션 마지막이다 탈출 탈출